울산시가 민선 7기 시정 비전인 시민과 함께 다시 뛰는 울산 실현을 위해 올해 9대 분야별 주요 추진 과제를 담은 주요 업무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주요 과제는 울주 강소 연구개발 특구 육성과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구축, 개념기술원 건립 등 신산업 육성과 2021 정원산업 박람회 개최와 스마트 클린 워터 사업 추진 등 그린 뉴딜, 사회서비스원 설립 등 복지 정책입니다. 또 3천억 규모의 울산 페이를 발행하고 온라인 쇼핑몰 구축 등 시민 체감 정책의 시정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